아나운서가 소개하고 제가 분석하는 아이템! 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삼성전자의 인사 교체 이야기를 해볼게요. 약간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디테일하게... 이빨에 립스틱 묻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삼성전자의 사장단 교체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반도체 사업 진출 50주년을 앞두고 교체를 했습니다. 궁완전자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또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주들 걱정 끼치는 어려운 시국에 보직을 맡은 수장들입니다. 메모리 사업부장의 사장은 아무래도 좀 가셨고요. 파운드리 사업부 수장도 낙발을 했고 DS 부문에 한진만 부사장이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 조치 좀 어떻게 보십니까? 방송용으로 할까요? 찐으로 할까요? 겉절이 믹스 해주세요. 소송도 할까봐. 일단 이제 전영현 DS 부문장에 많은 힘을 실어준 것 같아요. 부문 밑에 원래 사업부 사장을 보통 두거든요. 그 전에 이정배 사업부장이 사장이면서 DS 부문장 밑에 있는 거잖아요. DS 부문장은 부회장 자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메모리 사업부 사장을 신임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본인이 겸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처음입니다. 직할 체제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SAIT라고 해서 이제 종교원, 예전에 삼성종합기술원 그 원장 자리도 이제 같이 맡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담당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한진만 사장이 이제 사업부장으로 내정이 됐고 네. 그리고 이제 CTO로 남서구 사장을 앉혔어요. 근데 CTO 자리는 처음으로 만든 거고요. 파운드리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뭐냐. 파운드리의 문제는 일단 영업이 안 되죠. 네. 영업은 누구한테 영업해야 될까요? 반도체 회사들에게? 그렇죠. 반도체 회사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네. 그렇죠. 엔비디아는 좀 어렵고요.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자체 설계 칩을 좀 이제 받아와서 삼성 파운드리에다가 이제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한진만 사장이 이 전임이 미주 총괄 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 네트워크가 많겠죠. 그리고 올 상반기에 그 삼성의 HBM 그 샘플에다가 젠슨 어프로브드 기억나시죠? 네. 그 사진 올린 사람이 한진만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 영업의 빅테크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뭔가 좀 수주를 땡겨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주는 잘 받아왔는데 또 못 만들면 안 되잖아요. 이게 또 그러면 공정 경쟁력이 높아야 되는데 못 만드니까 그럼 이제 제조 기술을 뭔가 또 혁신해야겠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CTO 자리를 남성호 사장을 내정한 겁니다. 아. 그래서 신설해서 이제 제조 쪽을 총괄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CTO 부직이 신설된 거죠? 네. CTO가 그동안 없었냐 이런 놀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없었습니다. 음. 어떻게 없었을 수가 있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삼성이 파운더리 쪽에 약간 전영현 체제 들어오면서 약간 파운더리 쪽에 약간 힘을 뺀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그래도 파운더리 사업이 투자한 게 얼마인데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 것 같고 메모리 사업부는 이제 본원적인 경쟁력 있잖아요. 이제 전영현 부회장 그때 반성문 쓰면서 이야기했던 본원적인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 그걸 이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거죠. 안 되면 이제 전영현 부회장 책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모리 사업부장 직접 겸직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단 인사했으면 이제 부사장 뭐 이제 상무 뭐 계속 내려올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본인하고 손발을 맞출 사람들을 좀 더 이제 많이 세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주목할 부분이 이제 삼성 글로벌 리서치가 이제 신설됐어요. 네. 글로벌 리서치는 그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맡게 됐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이제 경영 진단이나 컨설팅 같은 것들. 음.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글로벌 동향. 그동안 이제 삼성이 시장을 보는 눈이 막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런 동향들 흐름들 많이 하게 되고. 여의도 반도체 애널리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네. 김용호 센터장 SK증권에. 그분이 여기 상무로 계시거든요. 이번에 승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여기 제가 여의도에서 유명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사업지원 TF 쪽은 음. 건재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약간 세신 대상이었잖아요. 사실 근본적으로. 근데 그게 없었다는 이제 평가도 있잖아요. 아쉽다. 네.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노 코멘트 할게요. 하하하하하하. 그래요? 네. 노 코멘트 할게요. 그. 삼성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이번 삼성 경쟁력 어떤 사태의 원인이 뭐 이제 그쪽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실제로 뭐 일부 일견 이야기도 뭐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다시 또 사법 리스크. 네. 다시 지금 재판이 또 다시 진행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쪽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것들을 다 대응하던 쪽이 이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재무라인들을 뭔가 이제 이렇게 변화를 주기는 어렵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재무라인 쪽이 이제 힘이 강해졌어요. 이제 김용관 사업지원 TF에서 이제 DS 부문 담당하던 사람이 이제 사장으로 승진해서 이제 경영전략 사장으로 왔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망한 것 같으면, 네. 뱀크 한 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시키지 말라고. 나 진짜.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네. 네. 하여튼. 네. 좀 아쉬운 인사다. 이런 평들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전영현 부회장이 뭔가 잘했으면 좋겠다는 희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도체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인사드립니다. 그런데 삼성의 주권은 2% 넘게 밀렸어요. 이분들이 승진 기념으로 4, 4주 매입 좀 해주시겠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밀렸을까요? 삼성은 또. 뭐 그렇죠. 오늘따라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나도 살아야지. 그렇습니다. 희망을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급한 게 인사 개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일단 인물들이 좀 바뀌어야 투자는 R&D 지원 같은 부분이 달라질 거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소부장 업체들은 죽을 맛이에요. 왜냐하면 소재부 장비 쪽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는 뭐 이제 삼성 안 되면 하이닉스가 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연간 그 캐펙스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투자하는 게 거의 50조예요. 연간으로 하는 게. 그럼 대부분 소부장 업체들이 그쪽 투자 나오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낙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하이닉스가 뭐 요즘에 잘하지만 연간으로 다 지어짜서 투자해봐야 2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조에서 문제가 생기면 20조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지금 최근에 이제 전영영 부회장이 거의 투자 쪽 이제 뭐 이런 쪽에 많은 게 올스톱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거의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팩스가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부장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냥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이언되는 건지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게 이제 그러면 인사가 나오고 나서 이제 계획이 나온단 말이에요. 올해는 보통 이런 거 기뜸을 거의 못 드는 거죠. 소부장 업체들이. 보통 이게 연말에 사업 계획에 대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혀 이게 안 되고 있죠. 아 그럼 인사 개편 다 되고 나서 좀 어느 정도 인각이 그려지겠네요. 네. 감당자들이 와서 이제 그거를 계획을 내년 사업 계획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캐펙스를 우리는 이제 뭐 내실 경영으로 가겠다고 해서 막 줄이면 이게 소부장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첫 시험 때 어차피 아무래도 5세대 HBM 12단 엔비디아 납품 성사 여부잖아요. 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 이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이제 뭐 그 조직 개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당장 뭐 이걸 뭐 기대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뭔가 그 어떤 기술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는 있을까 이런 희망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한미반도체 장비 쓰는 거에 대한 것들이죠. 이제 한미반도체 장비를 안 썼잖아요. 기존에 이거 없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없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게 그게 그거였는데 물론 이제 그 D램 자체의 본원적인 경쟁도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든 이거 본더를 또 한미밀을 굳이 좋은 거 놔두고 계속 이렇게 돌아 돌아서 이런 거 하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만약에 이번 인사에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가 있으면 그런 쪽에서 뭔가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좀 시각들도 있었죠.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다음 분기 실적에서 뭔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건지 뭐가 그래서 급해요. 다음 분기에 어떻게 나타나 그게 초격차 경쟁력 확보할 수 있을까요? 시험은 자리 맡아서 지금 3개월 동안 무슨 성과를 만들어내요. 한국에는 이제 빠르게 빠르게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해요. 어쨌든 뭐 그동안에 이제 문제로 지적됐던 것들이 기술 문제였고 이게 이제 연구개발단하고 제조단에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조직 간의 이기주의 그리고 소통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상당 부분 해갈되지 않을까 그래도 기술을 잘 아는 원래 그 7년 전까지 메모리 사업부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전영영 부회장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무래도 좀 그런 쪽에서는 뭔가 좀 물꼬를 터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건데 아 모르겠어요. 또 이게 그 사이에 세상도 많이 변했고 사람도 바뀌었고 반도체 시장 흐름도 바뀌었는데 또 이제 옛날 방식으로 뭐 주말에 출근해서 뭐 등산 가고 뭐 이런 거 설마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때 그러셨나 봐요. 라떼는 말이야. 등산도 마셨어요. 옛날에 그랬죠. 무슨 주말에 무슨 등산 산악회 가고 내려와서 막걸리 먹고 파전 먹고 이런 거.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힘들게 이 자리에 왔어요. 힘들게. 잘 오셨어요.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삼성이 고공분투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 보조금을 주냐 마냐 칩수법 얘기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뭐 인텔이나 자기 자국 기업들은 어쨌든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인텔이었나요? 국방부한테도 또 이제 따냈고. 맞습니다. 근데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얼마나 이제 주게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트럼프 인수위에서는 못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바이든 임기가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안에 사인을 받아야죠. 바이든이 해줄까요? 일단 TSMC는 받았고요. 인텔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못 받았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지. 정부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한 달 남았는데 말이야.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이거는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업이 미국 정부하고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바이든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삼성 하이닉스는. 아, 쉽지 않죠. 그래도. 아무래도 눈치를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고. 네. 우리 정부에서 좀 화이팅 해주길. 정부가 이제 외교적인 채널을 활용해서 이런 것들 빨리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을 보고 한 것도 있지만 미국 행정부를 믿고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약속이라는 건 신뢰인데 이런 걸 또 번복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동맹국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설마 트럼프가 또 아예 안 주진 않겠죠. 깎겠죠. 깎이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삼성한테는 어쨌든 리스크가 좀 더 우세하다. 모멘텀보다는 리스크가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5만 6천 원대 있는데 삼성전자. 지금 뭐 가격대는 악재는 상당 부분 프라이싱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시 5만 깨는 일은 없을까요? 그거는 이제 하방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기 걱정 없어요. 일단은 이제 그거를 자사주 매입으로 시그널을 줬잖아요. 시장에다가. 그러면 이제 문제는 상방을 열어주는 게 모멘텀인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불안불안한 거죠. 모멘텀을 우리가 뭘로 희망을 좀 갖고 삼성전자를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 HBM, 엔비디아 납품 그리고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A식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좀 파운더리 가져오는 거. 그리고 뭐 짐 켈러 같은 사람하고 협력해서 뭐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차량 반도체. 특히나 레벨3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제 테슬라 FST 칩이나 이런 쪽에 이제 협력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희망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뭐 조직 정비해서 그런 쪽을 이제 집중해야죠. 그리고 디렘이 이제 1A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1A가 극복하고 1B 점프하고 1C로 바로 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줘야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이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하이닉스도 오늘 2% 넘게 빠지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말이 이제 다가 왔으니까 이제 12월 앞에 두고 있으니까 반도체 주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을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뭐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반등할 만큼 밸류이션 바닥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소부장도 이제 조금씩 이제 악재에 약간 둔감해진다. 그동안에는 막 악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었잖아요. 근데 빠질 만큼 빠지니까 이제 악재에 점점 둔감해진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바닥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닥을 지나가는 구간은 아닐까. 근데 이제 소부장 중에서도 약간 온도차는 있어요. AI 쪽에 노출도가 있는 회사들이 좋거든요. 그러면 소재 업체가 있고 부품 장비가 있잖아요. 장비가 제일 AI 쪽 노출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일단 DRAM, HBM 같은 테크 마이그레이션 수요. 그리고 어드밴스트 패키징, HBM 같은 이런 쪽 수요. 그리고 어쨌든 SK하이닉스 밸류 차이는 M15X 같은 이런 신규 팹들 착공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은 이제 좀 괜찮고. 이제 문제는 부품하고 소재 쪽인데 그쪽은 내구 소비재 쪽. PC하고 스마트폰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직. 네, 그쪽은 아직 조금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이제 블랙프라이드 소비 시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팔려야 돼요. 그래서 재고 있던 것들을 많이 밀어내야지 다시 만들고 반도체 추가 주문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많이 살까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약간 경기가 또 어떤지 또 가늠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 뭐 근데 진짜 할인해서 좀 이제 완제품 채소들을 재고를 밀어내려는 그런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거의 100만 원 초반대로 할인해서 밀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밀어내고 또 이제 재고를 또 리스톡킹하는 것들을 내년 초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뭔가 좀 정상화된다 그러면 뭐 희망이 있는 건데 그건 사실 불확실합니다. AI는 확실하고요. AI는 어쨌든 빅테크들이 사는 거니까 확실하고 이제 PC하고 스마트폰이 문제입니다. 여전히 문제고 내년에도 뭐 얼마나 성장할까? 거의 뭐 올해 수준만 해도 괜찮겠다. 여기서 이제 변수는 이제 온 디바이스 AI. 되냐마냐. 과연 내년에 좀 온 디바이스 AI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요? 좀 보고 싶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는 게 굉장히 좋죠. 안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우리나라의 지금 수출의 23% 반도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이제 꺾이지 않나요? 꺾였잖아요. 증가율이 꺾였고 그리고 이제 14개월 만에 제조 생산, 반도체 생산 그게 마이너스 전환했거든요. 9월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가 밀리면, 하락하기 시작하면 완전 걱정이 되고 자동차는 또 트럼프 관세 때린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나프타라고 해서 예전에 멕시코하고 캐나다 쪽은 무관세였잖아요. 그리고 그게 USMCA라고 바뀌었잖아요. 트럼프가 USMCA라 인정 못한다 이러니까. 25% 관세 때리겠다고. 10% 10%예요? 네. 그런데 자동차도 10% 관세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미국 로컬 업체하고는 그러면 가격 경쟁력 10%가 생기면. 엄청 차이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는 진짜 걱정하는 쪽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영업이익률이 한 2에서 3%포인트 빠지는 거.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팔아서 이익률이 10%대 나오는 회사가 도요타고 현대차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2, 3% 영업이익률이 빠지는 거고 조금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반토막 난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왜 그렇게 잘 나온 회사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규모의 경제나 이제 이런 비용 통제를 잘하는 제조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지금 폭스바겐은 지금 이제 거의 뭐 끔찍한 상황이고. 그리고 뭐 미국의 GM이나 포드 뭐 이런 회사들도 경쟁력 없잖아요. 크라이슬러도 경쟁력 없고.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AI 쪽이 살아남는다. 빅테크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미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국장을 떠나서 이제 미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말도 많은데 그 부분도 아직도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없으면 곤란하죠. 우리 아이템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자산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달러 자산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환율 1300원 초반일 때 달러 바꾸시라 이야기했죠. 1400원 찍고. 지금 바꾸면 안 되죠. 그 환율이 계속 1400원대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좀 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경제부총리가 뉴노멀이라고 했잖아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뭐 그분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00원대에는 이제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뉴노멀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때 이제 달러가 잠시 약해질 때 그때 좀 활용해야죠. 달러 자산 없으신 분들은. 환율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이제 계속 뭔가 계속해서 활력이 없잖아요.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저출생 때문에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경제성장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1500원이 뉴노멀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년 안에. 아 그래요? 그럼 환율이 좀 좋아질 일은 딱히 없네요. 뭐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그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를 하신단 말이에요. 욕심 있는 내생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경제에 미칠 충격들이 머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 아이템을 뭐 향후 3, 4년 뒤에 더 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네. 슬프네요 뭔가. 갑자기 먼 미래가 슬퍼지는데. 갑자기 3, 4년 뒤가. 우리나라 걱정되네. 본인은 괜찮아요? 맞아요. 저 주머니 사정이 좀 퍽퍽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슬픈 얘기로 마무리 짓게 되네요. 아 그러게요. 참 이게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요. 없는 것 짠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이제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분석가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이런 거는 별개고. 코스피도 살려야 되고 코스타도 살려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의 자산 수익이 더 중요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쨌든 하반기부터 열심히 이제 미국 쪽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거 이제 하신 분들은 좀 국장에서 깨진 거 좀 그래도 많이 상세하셨겠죠. 맞아요. 티모먼트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언제나 또 진실된 멘트와 함께 좀 정확한 정보 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슬픈 이야기로 마무리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 인사 교체가 있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삼성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기를. 앞으로 미래가 조금은 기대될 수 있는 삼성전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좀 알찬 정보를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템과 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